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될 만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밖에 전혀 사람들의 주시를 못 받는 사람을 쓰셔요 그게 다윗이었고 요셉이었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주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교만이라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쉽게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바루를 바르게 가려야 할 때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국에 40년 살았지만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애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연수도 많다 보니까 안 우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는 말할 필요 없다 대변자를 보내겠다 너의 형 아론을 갖다가 옆에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군가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대변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과감없이 그대로 가슴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람을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배움이든 없으면 그것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장 큰 비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내 가슴에 담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해 온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50일을 하면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바꾸어가는 그 신비함을 매일 보잖아요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어제 나와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 살 것인지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건지 성령에 감동되어 살 것인지 핍절함과 배고픔 쓸쓸함과 모자람에 그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 그려느니 하며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세주 성령님은 Helpful Holy Spirit 도우시는 자 오늘 로마서 8장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이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문화충돌이에요 문화충돌이라는 게 뭡니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가서 김치 안 먹기 진짜 힘든 것처럼 그래서 김치 싸찜을 지고 가잖아 3일 세부 가는데도 김치 통 가지고 간다 우리 그거 안 그러면 안 되나? 이거요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게 입이 닉을려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습관화되어지는 그게 종교든 의식이든 뭐든 간에 사람은 자기 습관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는 자신의 구습을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 너희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를 뒤집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의 마음만 열고 성령님만 받아들이면 인생은 놀랍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까지 자기를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어리석음이에요 용기는 자신을 변화시키며 자기의 단점과 약점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그걸 움켜쥐는 게 용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온고집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키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학분이나 죄물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스라운디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둘러싸임을 바탕했다 하나님의 영에 침투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셰포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침투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의 의지는 깨어지고 나의 고집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받는 상태를 일컬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느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딱 되면 눈만 감아도 감동이 와요 이렇게 내가 보인다니까 조금 전에 양파 껍질이 뺏겨지듯이 깨달아시게 왜 내가 그렇게 슬퍼했으며 왜 힘들었으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내 모든 영혼의 육체의 치료점을 알고 계시며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난지 성령만이 아는 거예요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요 학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은 성령 안에 있어요 때문에 먼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자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하나님이신 지금 과거는 창조 중 하나님이 임지하셨고 2000년에는 구세주의 예수님이 임지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요한복 14장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성령이 임지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성령을 논리에다가 딱 갖다 두고 이론에다 갖다 두고 제껴두고 사람들이 설교하고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예배하고 사람들이 의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중심에 성령이 없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제받는 거예요 안매기가 없어요 텁텁하고 생명이 없고 의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 교만이 바리시인들처럼 딱 털을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이나 성령을 갖다가 믿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를 확 옥죄어버리죠 옥죄어버리죠 여러분 저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한 목사님 그분 간증하는 거 봤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방언하는 사람 있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미친 짓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목사님은 그 신학 교수는 우리 이론적으로만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목사이기 이전에 누구입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누구입니까 그 방언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누구입니까 마귀지 마귀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나는 아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권을 앞세워서 천주교처럼 교권을 앞세워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하나님이 그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목사가 예수님 위에 있으려고 성령님 위에 있으려고 불이 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의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복음의 성령은 이제 지나갔다 왜 지나갔느냐 자기가 알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을 부리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을 부리려고 했다 성령 이거 주세요 저것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럴지 왕킹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길도 열리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능력이 오기 때문에 지혜가 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이 멎냐의 말입니다 뭐냐면 한국 교계를 뒤덮고 있는 이 교만한 영성 거만한 영성이 교만한 영성과 거만한 영성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깨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령 앞에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된 성령을 왕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단 하루도 성령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지심에 세우며 여러분 하나님 이러봐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단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마귀지수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그가 어떤 총회장이든 뭐든 간에 자기 그러면서 그를 내쉬으면서 한국교회의 병폐가 뭐냐면 그걸 주장함으로 자기가 정통적인 기독교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불의를 정의로 만드는 거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대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보수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정통적인 기독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굳어져 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언제 예수의 이름 앞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내가 뒤집혀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그냥 구단단 보리조라처럼 쫙이 졸다가 가서 예배 드리는 졸다가 예배 끝나면 아멘 하고 가는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역이란 말입니다 여러 시간마다 통곡이 나와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지심 그래서 저는 이걸 언어적 표현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부족한데 성령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해주고 성령이 직접 만져주셔야 되고 그래 어젯밤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다 그 성령님이 앉아서 그냥 가슴에 깊은 느낌들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누가 그런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정통적인 교회 안에 그게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만 논리만 있을 뿐이라면 그걸 종교하고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착각하며 죽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은혜 안으로 축복 안으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역사의 중심에 세웁니다 영의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세운 영의 사람이 없었을 문제였지 영의 사람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기 딱 역사의 중심에 세웁니다 이해가십니까 요셉이 영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립되었다 이 말입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딱 여러분 꿈 해몽한다는 것은 영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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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탕을 하다는 직관 인스프레이션 하는 직관이 아주 탕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고립되니까 외로우니까 기도밖에 더 했겠어 기도 안 하면 가슴이 땀담해 미쳐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영적인 영성이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영성이 딱 회복이 되니까 한 번에 올라가잖아 있습니까 영의 사람은 내가 정 잘 들어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은 절대 경쟁 속으로 내몰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딱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올린다니까 그가 학교를 공부했어요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까 신분이 좋았으면 신분은 종놈이야 그런데 딱 영성을 해보고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요셉 아니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만을 위한 세계 역사를 움직이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바로왕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향하여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 하나 가진 것밖에 없다 이 왕이라는 이름 가진 것밖에 없다 네가 너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네가 너보다 더 많이 누리고 네가 너보다 높다는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마차 왕의 마차를 주잖아 왕의 마차를 줘서 타고 당해야잖아 왕이 명령합니다 요셉이 가르고 백성들은 머리를 숙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탔습니까 아닙니다 영성만 회복하고 있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역사의 주인으로 채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삐짓거리 가지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목숨을 맡긴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아멘 네 그렇죠 총회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욕심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인기 좋은 발은 나지만 총회장 할 마음을 빼버리면 목사님한테 인기껄 말 안 한다니까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높인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을 자꾸 영성은 한없이 깊을 수 있고 한없이 넓을 수 있어요 영성을 자꾸 길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윤리와 도둑으로 알고 있는 종교 의식과 습관으로 알고 있는 종교가 전부라고 고집하는 교만을 버리고 아직 성령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분이 직접 내게 가르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직접 내게 감동하는 걸 느껴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아 목사님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이 계신데 어떻게 요즘도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게 해주십니까 그 신하나 깔 목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마귀 새끼 목사가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공부도 안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것도 공부도 짚을 때 모르는 것들이 까불랑거리고 있어 진짜로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느 어느 한 자매가 세부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잠시 와서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한번 내줘야 되잖아 내 사무실에 불러서 기도를 해주니 해가 다 자빠졌어 그래서 자빠졌으면 이게 어느 날 늦게 된 게 이 친구가 처음이니까 자기 시골 교회에 가서 막 이야기한 거 세상에 성도가나 기도받으면 내가 넘어졌다 이러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쪼모리 목사 있잖아 부목사 그 신하카 갓조롬한 그 놈 시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 뭐 알아 그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뭐랬냐면 그런 이상한 교회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막 따발총을 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교만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게 용기가 있다고 성령님은 일하시는 용이에요 성령님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unverbal communication 갑자기 내게 이게 보세요 비언어적인 교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영성을 글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약간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거 뭔지 알게 돼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말을 듣고 있어도 그 깊이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주님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가 오면 나에 대하여 증거해 준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와야 비로소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성령은 감동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설령 우리가 성령을 잘 몰라도 성령님의 감동은 다 느껴보고 들어보면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을 하죠 신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종교적인 교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교만을 안 버리면 고생할 것밖에 없어요 두드리맞고 손가락을 빨고 짓밟히고 인생 내리막길 걷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딱 열어서 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똥같은 지식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지가 나는 가말리의 문화를 공부했다잖아 이건 서울대 석학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홍식 주사님은 서울대 나왔지만 진짜 똥같은 머리가 있어 지금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덜 깨져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도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알고 있다니까 윤정 지사님은 무슨 학교 나왔어요? 정윤정 지사님은 그것도 서울대야? 아이고 서울대 문제 있네 여러분 정말로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가고 자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시언이고 세상의 지식을 누가 따라하겠지 종교적인 원리를 논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누가 쫓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정지하고 십자가 못 박는데 딱 종교적인 논리로 딱 정의를 내려서 십자가 못 박도록 딱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자랑하고 높아져 있는 나의 종교적인 지식을 컨시덜에즈 덩 하잖아요 똥같이 이긴다는 거야 똥같이 이긴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하느냐고요 누가 시켰냐고 자기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종교적인 의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빚은 무리한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야 제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봐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움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싹 섬여들 수 있도록 나의 왕관을 탁 내려놔야 돼 성령을 탁 내려놔야 돼 성령이 대체 사랑 老 som 그런 모든 深 соста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